아니 이모티콘 못쓰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? 그렇지만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집에 혼자 틀어박혀서 심심하게 뭐하라는 거야? 다 편하고 좋은데 왜 그래? 5분만 누워있을게 밀폐된 공간에서 안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 알아? 저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반박하면 안 된다고 아니 궁금한 거 찾아봐야 되는데 어? 저거 재밌겠다 가봐야지 난 깊게 생각하는 거 안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진짜 보낼 말이 없는데 어떡함 그럼 그래도 안 도와주면 마음이 불편한데 어 그러니까 그게 대놓고 말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야 그래서 있잖아 아우 답답해 할 말이 많은데 어떡하라고 아 청소하고 싶다 청소하고 싶다 청소하고 싶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나보고 원시인처럼 살라는 소리냐 이게 원래 내 표정인데 어쩌라고 야 그러게 내가 잔소리 할만하니까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응 늘 먹던 걸로 먹어야지 아 새로운 거 도전하기 싫은데 다quin아 두꺼gring 좌파 튼